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번째 책. 돌돌의 터법규 1장 8항 첫번째 시간입니다. 8항의 주제가 단일한 결정이죠. 어떻게 보면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1장의 주제가 선택과 유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6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관한 공부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시는 책 171페이지로 여러분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로 가서 오늘 첫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좀 단순합니다만은 설명은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여러분이 책이 있으시면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이다. 여기 보면 싱글 데시즌 업렉션 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이다. 우리가 6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무조건의 선택에 관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서 그 선택에 단일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돼요.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8항이고요. 좀 이제 쓰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서. 이건 8항이고요. 그 다음 9항은 뭘까요? 우리가 4항과 5항에서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불신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신앙을 갖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4항과 5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9항에 와서는 6장에서 답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 있다. 그리고 선택이 있다.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결합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믿음과 이 주제죠. 믿음과 이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을 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항에 와서는 뭘 해요? 그러면 선택의 근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여러분 물론 이제 느껴셨겠지만 매우 논리적이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제가 복습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는 거 해도 하나님은 무책임하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메신저를 보낸다. 그게 사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4항에서는 어떤 사람은 믿고 안 믿더라.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 5항이잖아요. 이제 6항에 와서 불신과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따라서 드러난 이 현상이다. 그것이 선택, 그리고 또다시 선택과 결과를 결합해서 오늘 주제에서 다루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4항과 5항에서 말한 믿음과 성,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문맥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하는 이유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아마 저와 함께 같이 가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단일한 결정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항의 1장, 6항에서 이미 나왔던 이 이야기인데 이제는 선택과 관련이 져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핀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6항을 다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선택에는 다양한 작정이 없고 이 말은 무엇을 지금 전제하고 있냐면 아르미니우스파 이제 아르미니우스파는 아르미니안들은 다양한 질정이, 다양한 작정이 있다고 이들을 말을 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신구의학 성경에서 구원받을 모든 자에게 매우 동일한 작정만 있을 뿐이다. 구원받을 자, 그 다음 성경이 신적 의지의 이런 참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선택의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실 때, 단일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의 결정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싱글, 단일한 그분의 신적 의지이니까 신적을 말하겠죠. 3위 하나님 하나님을 선언하기에 이에 따라 그분은 영혼에서 은혜와 영광, 구원과 우리가 그 안에 그토록 정한 구원의 길에 이르게 우리를 선택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 유익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구원과 구원의 길 그럼 여기서는 way, observation, salvation 이건 무엇을 지금 의미할까요? 여러분, 참 상당히 흥미있는 표현이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광과 영광, 구원과 구원의 길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상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견인, 성화 뭐 그런 거 이렇게 꼬집어서보다는 구원의 혜택 이거는요. 영원에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고 영혼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 영광이 왜 그래? 영광을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나타내심 우리는 경험함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본문으로 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7항이 선택의 영원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8항은 선택의 단일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의 불변성을 안정하고 영원하심이니까 불변성이다. 홀트리트 1장 오류와 함께 대조하면서 읽으면 좋다. 왜? 아르미니우스파는 다양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미결정적이고 결정적인 것 이거든요. 또 하나는 아니야. 이제 거기에 또다시 이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다. 이것은 마치 로마 카돌이게 하는 이야기 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미결정적이고 결정적이고 이러면 일단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 불변한 장점은 때와 사람에 따라 왜냐? 하나님은 인격을 보시는데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된다는 질문 자체도 의미도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가 하나님을 인간으로 취업하지 않는다며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신인협력주의 이런 것 안드로 호모피즘 신어기즘 세미별락이 아니죠 로맨 캐토릭이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르미니우스파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감동을 줄 만한 조건 이런 것이 다 이제 이것에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줄 것이 있다. 그것을 지켜보는 후에 그분이 은혜를 베풀까? 선택할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려 시간 속에 가두고 마는 신성모독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는 이 말 자체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침 뱉는데 하늘이 하늘에 이른다. 이제 그러한 표현과 같은 거죠. 이러한 이런 음두나 마치 이제 파도가 치고 노도가 있으니까 이제 심청이처럼 여인을 바다에 떨이면 신이 잠잠게 된다. 이러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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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아들을 이제 그 불에 태우고 이러잖아요. 그 암몬 그 신선의 그 왕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바른신앙을 강 이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장의 인도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또 집에 가서는 또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서는 또 자신의 아들을 불태우고 이러한 이중 삼중의 그 이러한 삶을 열 왕들이 해왔던 거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참 안타 아니 뭐 안타까운 게 저도 그러한 뭐 조금 덜하고 더한 경우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제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죠.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화하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신격해 신격화만 엠만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인간화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여기는 틀림없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가둬놓는 것 인간화에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만 보겠다는 요 온리웨이 원웨이가 온리웨이가 원웨이가 문제죠. 하나님을 왜냐하면 성경에 인간처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우승순위는 이것이고 이게 두 번째예요. 지금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르미니스바나 좀 더 극단적으로 하면 그리스 정교까지도 우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 이 두 개를 동시에 동시가 아니고 순서가 1, 2고 그리고 동시에 보는 3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꾸어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1로 보고 이것을 2로 보고 이것을 3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철학이나 이데오룩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르미니스토파의 주장에 반대하여 개혁신앙의 법규는 다양하게 선택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전자는 성경적이지 않고 인간적이고 철학적이다. 이 말 제가 참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쓰고 싶은 말은 신념이다. 신념이다. 신앙이 아니구나. 이 말을 제가 그래서 이거는 보검된 납덩어리고 이것은 정말 정말 정금과 같은 거다. 이 말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다양하다고 교대를 조장하는 이유는 인간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작정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항상 변하기 마련이기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상상을 한다. 앞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1번으로 보고 이것을 2번으로 보고 이것을 3번으로 보는 사람들 좀 헷갈리는 사람들 아니 뭐 3번은 없어요. 그렇게 차라리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고 사탄발린 말을 하여 귀를 간질거리는 것이 그분과 인간을 위한 것이라니 과연 진정일까? 제가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순전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종된자의 자세지 스피커지 대변자가 자신의 의도를 넣어 가지고 그분의 의도를 수정하는 것은 그렇던 자세가 아닌가? 면이 있다면 때에 따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변화하기에 누구든 신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아르미니 이소파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뿐이라고 주장한다. 의지뿐이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19세기의 실전주의자들이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19세기와 20세기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아르미니 유수자들이 자유의지를 주장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은약은 새 조건인데 그 새 조건이 뭐냐? 자유의지로 인하여 행암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런 새로운 조건으로 본다. 그래서 말은 성경에서 갖고 와놓고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인데 그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가져온다? 자유의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철학이잖아요. 철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실제로는 언급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그러니까 마치 참기름인데 순 참기름이다. 그런데 참기름이 아니잖아요. 참기름이 맛이 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가짜예요. 거짓이고 적 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소하면 됐지요. 저는 여담입니다만 국이집에 가서 저렇게 참기름을 많이 주나 얼마나 비싼데 알고보니까 그게 참기름이 아니더구만요. 참기름을 주는 곳도 있겠죠. 제가 그 경험도 하였습니다만 넘어갑니다. 너무나 얄팍한 논리다. 인간의 의지는 구원을 위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아닐 수 없다. 100분 양보해서 유사라는 말 유사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신성이 동일하다. 이거는 정통이에요. 이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에서 동일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제 381년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381년 콘스탄티노플 리스 종교회의를 하게 되어진 이유가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 이라는 말을 이제 그러니까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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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안주의가 등장을 했어요. 이 세미 아리안주의는 뭐냐 유사 본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신성이 동일 본적 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냐 유사 본질 이다. 호모이오시오스 라는 말을 이제 써요. 호모이오시오스 이걸 빼버리면 호모오시오스 되죠. 그래서 이것을 381년 이것을 이오타 이것을 우리가 이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오타 논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 제가 지금 이 말들이 제 머리 속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제 머리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제가 제가 저자니까 설명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단일 의지가 있다. 단일 작정이다. 자연스럽게. 칼빈스장은 이 점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모든 시대에 사악하고 신성 모독적 인간이 있어서 이 교리를 미친듯이 미친듯이 공격한다. 하나님에게 이러지 못하면서 하늘에 대항하여 폭언을 서슴지 않고 터뜨리며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그들의 불행의 안개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를 예정할 뿐이라고 은근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일하다. 하나님 안에 두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단일한 의지가 있는데 다양하게 보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무지에서 있는 거다.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바울은 이것을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한다. 각종 지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모선되는 것처럼 보이다. 왜? 다양한 하나님의 여러분 잊지면 안 돼요. 단일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바뀌어진다. 이게 바뀌어진다. 수정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무지 때문이에요. 칼빈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다양한 선택에 헷갈릴 수 있다. 그것은 영혼에서 선택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모든 수단까지 미리 정했다는 데서 필요했다. 이 모든 수단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바로 앤 크리스토스 이 말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리스도로 이내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모든 구원의 진리가 시간 속에 구속사역으로 드러나죠. 수단이 영혼이라는 점과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기인한다는 것은 은근히 생략하는 데서 누가 아르메니우스파가 그런데 역사에서 아르메니우스파 입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서 지도자와 무수한 성도 성도 라기 보다는 신자라고 불려지는 자들 신자 인체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모든 다양성이라는 것에 착각하거나 혼동을 쓰다. 영혼한 작정은 항상 동일 다양하지 않다. 유동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영혼한 것이다. 유동적이면 신뢰할 수 없죠. 아니면 바뀔을 그런데 그 신뢰를 어떻게 해요. 영혼하다는 것은 불변하다는 뜻을 담고 있게 다양하거나 유동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존재를 부인하는 죄가 된다.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분이 거분되심을 방해하는 것과 성경 신앙 역사적 신앙 나의 신앙이 다르다면 내 것을 수정 해야 한다. 내 것을 가지고 이 신앙들을 수정해버리는 역설적이 아니라 역동적이 것이 아니라 반역적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고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신의 신앙이 과연 과거의 전통 신앙과 동일한지 이게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거든요.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증명되지 않는 나의 신앙을 수정해야 된다. 이다사상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역사적 신앙을 가르치거나 따르지 않은 것은 한 번쯤 재고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의 역사는 그냥 단순한 제가 존경자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오해할 수 있겠지만 다양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보통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는 전체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나만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화가 아니에요. 역사 자체를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건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도 보지 않고 교회 역사도 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것은 바로 로마 카드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지가 해석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따르고 싶은 거니까 역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신앙 고백서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정말 저는 정오 이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자신의 과거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정오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 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역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교회 역사를 붙잡고요. 한편으로서는 신앙 고백서를 붙잡고요. 자기 중심에 있는 이 모습을 완전히 완전히 나는 좀 불가능하지만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기 해석에 빠지지 않고 셀프 이데오르기에 농락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이데오르기와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고 우리들에게 제대로 해석을 하라고 주은 교회의 역사와 신앙 고백서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수에 들어가서 무수하게 감추어져 있는 보아들을 찾아내어 가지고 삼석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한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175페이지 공부하기로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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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